한국에서 온 이정찬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발리 온 지 벌써 한 일주일 정도 됐고요 이제 우연히 요가 클래스를 알게 돼서 벌써 3일째 라 유르베다 라 유르베다 모닝 요가 클래스를 듣고 있는데 되게 심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많은 걸 배우고 많은 도움이 됐고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달리에 오셔서 이렇게 라 유르베다 요가 클래스를 참여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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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